이제는 쌤 팀! 안녕하세요, 쌤 팀입니다. 네, 캐럿 런너분들의 현기증 나면서 기다려왔을 쌤 팀의 두 번째 3자가 출시되었습니다. 네, 힙합 유닛 이벤트에서 저희 싸인 앨범을 받지 못한 런너분들 너무 속쌍히 하지 마세요. 이번 이벤트에서도 저희 팬들 모두 모으고 런너들에게 저희의 앨범을 드립니다. 네, 소문을 하면 테란에 그렇게 캐럿 런너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겨울 방학에도 저희 세븐틴 노래 붕붕 같이 들으면서 신규 맴도 달리고 세븐틴 아이템으로 팍도 한 번 꾸며보세요 또 우리 캐럴 언너분들은 다 놓치지 하시겠지만 저희 다음 아이템 출신이 있으면 바로바로 저희 퍼포먼스 인식입니다 2월 달에 우리 캐럴 언너들과 함께 할 거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세븐틴 팬이싱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태론회로 놀아보세요 감사합니다